네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좀 늦게 시작하게 돼가지고 준비도 좀 그랬고 저희 아기가 어젯밤에 밤새 불어가지고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오다 보니까 옷이 다 젖어가지고 좀 말리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분은 요거 드렸어요 요거 마술공시 해가지고 이름 잘졌죠? 마술공시 요거는 유튜브에 다 있는데 그냥 반복해서 종이로 책 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굳이 찍었습니다 이제 어렵게 찍었어요 그래서 요건 뭐 한정판이니까 계속 반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은 요거 요교제 식곡태 요거 이렇게 샥 돌리면 백선 있죠? 백선 샥 돌리면 식곡태 오늘은 식곡태만 합니다 백선은 메가랜드에서 이미 인강 올라가 있는데 우리 이제 김포에서도 낼몰에 또 합니다 하니까 같이 한 권으로 두 가지 다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이것만 해도 되냐? 이거죠 이것만 해도 될 분들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이것만 해도 될 분들은 보통 책이 너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수업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정말 좋으니까요 솔직히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이론 지문으로 돼 있고 이거를 문제 연습으로 샥 돌리면 이제 백문제가 들어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거의 완벽하다 양쪽이 약간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만졌기 때문에 한쪽에만 있는 게 조금씩 있어요 대부분 겹쳤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식곡태입니다 식곡태 요쪽부터 할게요 자 지문으로 쫙 비교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출판을 제가 비교할 건데 일단 교재 없는 거 좀 보여주려고요 어라? 어라? 일단 교재 없으니까 앞에 출판 봐주세요 아 요건 됐고 자 마술공식 노란 책 있잖아요 여기 답이 하나 틀린 게 들어있어서 요거 하나만 좀 고쳐주시고요 요거 노란 책에 답 하나가 10번이 1번이 아니라 4번입니다 고거 하나만 좀 고쳐주세요 제가 거의 오타가 없는데 요번에 저는 하여튼 원고를 제대로 보냈는데 요새 인쇄소에서 약간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가끔 실수들을 좀 하셔가지고 인쇄소에서 답 하나 틀리게 해 주셨어요 요거 하나만 좀 노란 책 일단 고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가 올해 올해 2024년도 법무사 기출문제 하고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올해 법무사 기출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법무사 등기포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 문제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과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개 요거는 좀 우리 중개사 수험생도 올해는 좀 보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개 지금 치러 놨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감평사 문제 몇 개 좀 보고 그러고 이제 오늘 19학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는 다시 또 강의할 기회가 일단 없어서 일단 오늘 이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자 일단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틀리게 만들었고 요건 이제 맞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 글씨가 많죠 여러분 이제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가 다른지 좀 찾아보세요 그렇죠 자 여기는 여기는 단독신청 자 여기는 공동신청 보이고 있어요 자 뭐죠 지금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소유권 포기 자 포기 자 소유권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자 소유권 포기 누구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면 누구 거 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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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의 부동산 국유라고 맨날 외웠잖아 주인 없는 부동산 국유라고 그죠 그래서 내 소유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 거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전된 게요 말소된 게요 말소하면 전소유제 거가 돼 그죠 그걸 어떻게 이전해야 돼 자 누구한테 국가한테 그럼 이건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거 왜 틀린지 아시겠죠 단독신청 돼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했으면 주인이 없죠 국가 거죠 거기 달려있었던 저당권 전세권도 어떻게 돼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끝나요 그럼 그 사람들 승낙서 받아 안 받아 예 승낙서 받아 안 받아 승낙서 받아 안 받아 승낙서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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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승낙서 받았으니까 그 등기들 다 어떻게 말소 말소 무슨 말소 직검 말소 눈치가 좋은 거예요 본 거예요 직검 말소 됐죠 요게 맞는 질문이에요 요게 맞는 질문이에요 건들 게 되게 많죠 공동신청 단독신청도 있고 승낙서 문제도 있고 직검 말소 문제도 있어요 건들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소유권 말소문은 전세작가게 되어버리니까 두 개 비교됐죠 요렇게 올해 법문에 기출됐어요 건들 수 있어요 우리 중개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상황이면 여기서 조금 헷갈린 게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이 부동산 소유를 공유하고 있어 땅 하나를 한 사람이 지분 포기하면 어떻게 돼 그럼 나머지 사람 거 되잖아요 그럴 때 국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멘트가 잘 보셔야 돼 소유권을 다 포기했는지 지분을 포기했는지 다른 거예요 둘이 공유하고 있다가 한 사람 지분 포기하면 누구 거예요 나머지 거잖아 걔는 기분 좋아 나빠 좋아 기분 좋으네 이러면 등기 권리자 이해관계는 기분 나쁘네요 그럼 포기한 애는 등기 의무자 그것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렇죠 둘 다 소유권 이전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국위로 되기 때문에 공동신청으로 간다 자 여기 올 수 있죠 자 다음 자 이것도 잘 나오는 겁니다 글씨 복잡하니까 좀 도와드리죠 자 여러분 강조한 거예요 자 뭐가 보이든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일부 보존 등기 자 그러면 나머지 표시 이렇게 맞추셔야 돼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 그럼 여기는 왜 틀렸어요 전부 보존 등기 자 이건 아닌 거죠 나머지는 내꺼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 못해 자 내꺼가 아닌 걸 대신하는 건 뭔만 된다 표시 표시 표시분만 내가 101호 소유자면 101호 보존 등기 열면서 102호 표시를 열어줄 수 있다고 나머지를 자 뭐 할 수 있다 대유할 수 있다 그렇죠 일부 보존 나머지 표시에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이렇게 틀리게 내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오래 이걸 냈어요 틀리게 일부 보존 전부 보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다음 자 지금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야 의무자야 의무자로서 하든 자 권리자로서 하든 됐어요 자 관공서가 들어왔어 관공서가 권리자든 의무자든 상대방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자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낼 필요 없다 근데 이걸 구분해 놨죠 틀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관공서가 의무자로서 들어올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권리자로서 들어올 때는 제공한다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관공서가 권리자라도 상대방은 등기필 정보를 면제해준다 그렇죠 이거 딱 오해할 만하죠 왜 틀린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낼 필요가 없다 봤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 관공서가 권리자나 의무자든 당사자로서 들어오면서 법무사한테 맡겼대 법무사한테 맡겼대 그럼 등기필 정보가 낸다 안 낸다 그래도 안 낸다 그래도 안 낸다 그렇죠 이것도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무사한테 맡긴 경우에 똑같이 안 낼 된다 면제시켜주겠다 자 또 갑니다 아래쪽은 맞는 말이에요 등기필 정보 없어졌을 때 직접 출석하거나 또 병어사 법무사한테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공증 받거나 세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어요 재발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재발급 이제 눈치가 생겼어 빨간색 자 또 틀린 거 재발급 본인이 직접 가요 본인이 갈 수도 있고요 또 그냥 대리 안 돼 법정 대리 출석하는 거는 본인 또는 법정 대리만 출석 법정 대리 엄마 아빠 미성년제 엄마 아빠가 직접 출석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렇진 않지 법정 대리도 될 수 있으니까 자 두 군데가 틀린 거 아시겠죠 이것도 되게 첨신하게 낸 겁니다 왜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자 요거가 우리 신탁 등계에서 작년에 우리 중개사에 안 나왔어요 그 전 전해 연속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법무사에 또 나왔습니다 자 포인트 뭐냐면 자 요거 신탁원부 기록 변경이에요 신탁원부 기록 변경 사유가 되게 많아요 한 2, 30개 정도 돼 우리가 못 외워요 그거 외우려고 노리시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일단 자 신탁원부 기록 변경 멘트를 찾았으면 자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법원이지 법원이 등기소에 뭐하는 거죠 촉탁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누가 나왔죠 등기관 등기관 뭐하는 거예요 직권을 하는 거지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거를 벗어나서 출제했다고 하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냥 틀리라고 낸 거니까 요 범위 내에서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신탁원부 기록 변경이 혹시 보인다라고 한다면 자 제목 보고 촉탁인제 직권인제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가등기 문제 가등기 문제 가등기 문제도 요번에 법무사에 출제됐습니다 이건 전부 다 맞는 지문들이에요 맞는 지문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시기부 반대가 뭘까 종기부 시기부 종기부 있었죠 시작한다 그러면 아직 권리가 시작이 안 됐어 앞으로 시작될 거야 그럼 지금부터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정기조건부도 아직 없다 지금 정지되어 있다 그럼 얘네들은 가등기라도 해놔야 돼 알 수 있죠 자 얘들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자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잠깐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요즘 계속 됩니다 자 사인증여랑 유증은 다른 거예요 자 사인증여 유증 달라요 그럼 유언장은 뭐예요 유증 유언장은 유증 그럼 얘는 유언장 아니에요 그럼 증여 계약이에요 계약 증여 계약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나와 사망 이후에 사망 이후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땐 유언장 효력이 없죠 그거 가지고는 가등기를 못해 그죠 얘는 살아서 죽었어 살았어 그죠 또 눈이 동그랗고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하라고 죽었으면 계약서를 못 써 자 둘이 같이 살아서 계약서를 썼죠 그럼 당장 가등기하러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요시가 끝나는 거예요 유증을 가지고 가등기하려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사망 이후에 하는 거고 효력이 그때 나오니까 자 이건 계약서 썼으니까 당장 가자 그러면 가면 돼요 그래서 사인증여 계약이죠 바로 가등기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가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 공동신청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승낙서를 받으면 단독신청할 수가 있다예요 이게 딴 데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전세 저당인데 승낙서로 단독으로 바꾸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동이 단독이 되려면 이행 판결이 나와야 돼 이행 판결 정도 나와야 단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승낙서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왜? 가등기니까 가등기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누구 승낙이에요? 의무자 승낙 근데 의무자가 이 승낙조차 안 써주면 어떻게 할까? 판결 받는 거지 이제 이행 판결 받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껏 가등기하면서 이행 판결 받기 좀 그렇잖아 간단하게 써주는 게 하나 있어 법원에서 이게 뭘 것 같아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 요거 갖고 가면 이행 판결 안 받아도 그냥 가등기 할 수 있어 가등기니까 판결 대신에 써줄게 됐죠? 자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법원에서 써줬어 그래서 법원이 등기에서 촉탁한다고 X X예요 요거는 단독 신청해요 만약에 촉탁으로 들어오면 가카요 이건 촉탁 아니다 이건 가처분 아니다 이건 이름만 가처분이지 가등기 혼자 할 수 있는 종이다 알 수 있죠? 요거 가등기 의무자 승낙 대신에 법원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요거 촉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각하한다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요거까지만 좀 볼게요 자 다 맞는 질문인데요 매매 계약할 때 자 환매권을 남겨놓겠다 유보 남겨놓겠다 지금 팔지만 내가 다시 사오겠다 라는 권리를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죠 환매특약 거기에 특약이 걸려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를 하나로 쓸까 따로따로 쓸까 따로따로 써서 낼 때 어떻게 해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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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거예요 두 개를 작성해서 동시에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별개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똑같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고 그 밑에다가 부기등기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여기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매도인은 어떤 사람? 매도인이 지금은 팔고 있죠? 나중에 사올 거지? 사올 거를 가져가니까 권리자가 된 거야 그렇죠? 매수인은 의무자 그래서 공동신청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랑 반대로 가는 거죠 제3자를 처음부터 환매 권리자로 하는 환매특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 내가 팔던 사람이 사오기를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제3자가 다시 작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하고 싶으면 환매를 걸어놓고 환매권을 팔면 돼 환매권을 팔면 걔가 나중에 환매를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조금 자주 안 나오던 거예요 자주 안 나오던 건데 이론상 너무 당연해서 안 내던 건데 이번에 법무사에서 완전히 이걸 딱 명백하게 출제를 해버린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를 했대 원소유자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돌아 원소유자한테 다시 이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환매권부 매매 매도인 애초에 매도인 매초에 매도인이 떼놔라 라고 요구하니까 뭐예요? 권리자 그 다음 매수인은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 법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다 맞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법무사 기출 중에 제가 뽑고 뽑은 거예요 아무나 뽑아주는 거 아니게 다음이면 간평사 간평사 문제 올해 간평인데요 이제 우리 교재도 제가 반영했어요 반영했는데 그중에 문제를 통으로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또 제가 이제 유튜브 광고인데요 제 열공시 TV 유튜브에다가 요것도 다 넣어놨어요 올해 간평사 문제 다 해설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 등록 전환 어서 어디로 가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겨가는 거 옮겨가는 거 글씨 좀 잘 안 보이죠? 좀 굵게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넘어가는 거 임야대에서 지적도로 넘어가는 거 요게 이제 등록 전환이 되겠죠 소리 안 들려요? 소리 작아? 아아아 자가 얘기해? 아아아 얘 때문에 그러나? 아 예 침 묻을까봐 좀 들려요 이제?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건축법상 자 건축 신고 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자 신고를 했거나 그 다음에 여기 산지관리법상 자 산지 사용 허가 신고 또는 산지 사용 일시 사용 허가 신고 전부 다 등록 전환 대상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자 예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자 얘네들은 된다 자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되고 나서 요번에 처음 났어요 처음 났어요 이게 제가 요건 개정됐으니까 나올 거다라고 몇 년 전 동안 찍었는데 안 나오다가 올해 간평이 처음 난 거예요 이게 근데 정답은 요걸로 안 하고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왜 틀렸을까 그쵸 지적도에서 지적도에서 등록된 걸 뭘 등록 전환해 자 지적도를 뭘로 바꿔야 돼 이미화도에 등록된 게 자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다 상관없고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근데 요거를 요거 이미화도를 지적도로 바꿔낸 건 처음이었어요 요것도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자 요게 대부분의 등록 전환이에요 대부분 다 전환 됐다 그럼 나머지 좀 남았으니까 그냥 해주겠다 이거 그쵸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서 분할하면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투지역으로 넘어가야지 그럼 이런 것도 전환을 해주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저는 자 대사관 자 대사관이야 대사관 대사관 자 대사관 해놓고 나머지 각종 허가 신고 이러면 등록 전환 대상이 된다 자 우리 중개사에서 잘 안 나오던 거예요 안 나오던 건데 간평에서 요거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요거 자 등록 전환 대상을 한번 보고요 자 다음 자 다음 자 이번엔 지목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기억은 뭐 쉬운 거니까 자 니음부터 좀 조심하세요 송유지설은 자 송유지설은 주유성지 이러면 안 돼 송유지설은 잡종지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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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귿 이거 제가 그동안 되게 강조했었던 건데 올해 처음 나왔어요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대 그럼 지목변정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바뀔 수도 있다 자 건물이 공장이야 그럼 토지 뭐야? 공장용지 건물이 학교면 토지는 학교용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물 용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당연히 토지 용도가 바뀌었으면 지목변정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 용도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토지의 형질변경 형질변경 자 이때도 지목변정 될 수가 있다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릴을 보세요 자 시조사 승인 보이시죠? 시조사 승인을 받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반출, 반 지, 축, 축척변경 그럼 지는 뭐예요? 지 네 지 번 변경 지번 변경 그죠? 조마조마 했어요 지목변경 할까봐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요거 가지고 장난을 싹 쳐놨어요 지번 변경인데 자 축척변경 반지축은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이외에는 시조사 승인사항이 없어요 장관이 승인해 주는 거 없어요 승인사항은 시조사 승인사항만 딱 세 개 있는 거예요 자 지적공부를 서고해서 반출하려면 승인받고 반출해라 그죠? 천재지변이나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반출 못한다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아니라 소관청이 하는데 자 누구 승인받아요? 시조사 승인받고 축척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다음 그래서 지금 디귿하고 니읓이 틀린 거예요 자 기형님 받는 거고요